그토록 원하는 것에 집착을 가지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뜻인가요? 강렬히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텐데 왜 그런거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저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나요? 용담이 아니라 왜 저도 알 수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빛의 속도는 그렇게 빠른지 왜 에너지는 총량이 보존되는지 왜 중력은 존재하는지 왜 우주가 탄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이고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이 사실만 알지 이 사실들이 왜 사실로서 존재하는지는 왜 처음부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주는 항상 그렇게 존재해왔고 과학자들이 인간들이 우주가 어떤 원리와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뿐 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집착이 심할 경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멀어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유를 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삶의 특성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왔던 것만큼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간길이라는 의미인데 지나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도를 지켜라 중도를 지키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인 도교 사상에서도 인위적이지 않고 무언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분하 권력을 추구하면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지나친 욕망이나 행동은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결국 그 반대쪽의 힘이 작용해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아주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나 혹은 막대한 불을 손에 넣어도 건강이 악화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거나 정치적인 압박을 받거나 가족관계가 안 좋아지는 등 다른 면에서 반작용의 힘이 일어나는 걸 겪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역사상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예시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을 세운 카이사르는 자신이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허무하게 죽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이라는 이런 나이에 죽었고 나폴레옹은 유배당한 뒤에 감시를 당하다가 죽었고 징기스칸은 결말이 비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신 유년 시절이 매우 비극적이었죠. 9살 때 아버지께서 독살당하시고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풀을 때도 먹거나 들쥐를 사냥하면서 잡아먹고 자기의 아내는 다른 부족이 장수에게 납치되어서 임신을 당해서 아이까지 낳아요. 당시 유럽군들이 징기스칸이 군대를 보고서 지옥이 군태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그는 지옥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유년 시절을 경험을 했고 그곳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고 무자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에다가 추를 묶어놓고 한쪽으로 높게 올린 다음에 손을 놓았을 때 그만큼 반대 방향으로 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낯선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반작용이 존재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의 크기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의 크기만큼 크겠죠. 어떤 사람에게 크게 실망을 했다면 그 실망의 크기는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크기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강렬하게 원하고 집착하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인 모를 우주의 법칙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걸 얼만큼 원하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 얼만큼 그 값을 치를 각오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명품백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값을 지불할 사람은 드물죠.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한 값을 지불할 사람은 드물고 누구나 승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일과 책임감을 가질 사람은 드물죠. 즉 내가 플러스 10을 원한다면 마이너스 10을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꿈과 목표에 적용을 하자면 내가 진심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일어날 반대 상황처럼 보이는 미친 듯한 시련도 전부 다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왜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지? 하면서 관둔다면 사실 그건 그걸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역경과 시련이 올 것을 알면서까지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야말로 비로소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착을 가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애고를 가진 인간인 우리가 열망이 있고 집착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집착을 가지고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반대되는 이 두 힘이 상세되면서 집착이 사라졌을 때 즉 그만큼 내가 초연해지고 그릇이 커졌을 때 원하는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자연의 원인 모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꿈을 꼭 이루고 싶은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바라봤을 때 전부 다 자연스러운 수행의 과정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까봐 무서워서 포기를 한다면 그건 애초에 진심으로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줄 알았던 그 꿈이 내가 사실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죠. 그러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을 이유도 없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많이 남겨주세요.